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출한 초등학생 2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A씨는 SNS에서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피해자에게 택시를 보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이들이 도착하자 택시비를 결제했습니다. 당시 이를 미심쩍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탐문을 벌인 끝에 A씨를 붙잡혔습니다.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